안녕하세요 류마제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한방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류마스 인자가 떨어지고 류마스 관절염 증상도 좋아지고 류마스 약물도 끊을 수 있었던 인상적 관외 상태에 도달한 류마스 관절염의 한방치료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와 함께 근거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류마스 인자가 높게 나오신 여성분입니다. 그래서 류마스 내과에 가서 정밀검사를 권유받고 2015년 3월에 류마스 내과 혈액검사에서 류마스 인자가 76까지 올라온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증상이요. 손가락이 뻐근하고 아픈 정도 증상인데 이게 류마스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초기였거든요. 아주 초기 증상이다 보니까 류마스 관절염 증상이 심하지 않았거든요. 이분이 류마스 인자가 70대가 나왔었고 76 상태에서 양방에서 할록신적이라는 약 항말라리아제만 처방받은 상태에서 이 약을 복용하다가 진단받은 즉시 한방치료를 하시겠다고 저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류마스 관절염 진단과 동시에 한방치료를 들어간 분이죠. 약간 드문 케이스입니다. 류마스 관절염 식이요법 하면서 류마스 인자 제가 치료하고 있는 한방치료의 가장 큰 장점 류마스 인자를 조절한다. 류마스 인자를 조절하는 한약 치료 류마스 인자를 조절하는 한약 복용하면서 제가 늘 말씀드린 자가매역질환의 식이요법 같이 들어간 것입니다. 3월에서 2015년 3월에서 12월까지 류마스 인자의 변화를 보면요. 76에서 30, 27까지 떨어지는 류마스 인자가 실제로 떨어집니다. 한방치료의 우수성이에요. 이 부분은 류마스 인자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능력 한방치료에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고 동시에 류마스 관절염의 통증도 사라지고 류마스 인자가 내려가면서 증상도 좋아졌기 때문에 손가락이 뻐근하고 가끔 아프던 류마스 관절염의 초기 손가락 관절 증상이 없어집니다. 류마스 인자가 이렇게 낮아지면 임상 증상도 좋아진 경우가 많아요. 류마스 인자가 높으면 관절도 아파질 가능성이 좀 있구요. 류마스 인자가 낮아지면 관절이 아픈 것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결국 2015년 12월에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치료를 한방치료를 해서 류마스 약 할록신을 끊을 수 있었고 류마스 증상도 좋아졌고 76에서 27로 류마스 인자도 떨어뜨리는데 성공을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류마스 인자 조절하는 한약 그리고 식이요법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류마스 관절염 초기일수록 한방치료 한약과 식이요법의 치료가 굉장히 빨리 나타나구요. 임상적 관외상태에 도달하는 시간도 빨라진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드문 케이스로 말씀드렸죠. 류마스 관절을 진단받자마자 한방치료를 병행한 경우는 굉장히 드문 편인데 이분의 경우 바로 진단받자마자 한방치료를 시작해서 임상적 관외상태에 빠른 시간 내에 도달했고 류마스 인자도 70대에서 20대로 대폭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류마스 인자를 조절하는 한약과 자가명역질환 식이요법 이 두가지를 결합했을 때 류마스가 근본적으로 치유되는 임상적 관외상태에 도달하고 류마스 양약도 끊을 수 있는 관외상태에 도달하기가 쉽다. 초기일수록 빠른 시점에 한방치료를 할수록 류마스 인자가 잘 조절되고 염증씨도 잘 조절되고 양약도 빨리 끊고 류마스 관절염 증상도 빨리 없앨 수 있다는 거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구요. 류마스 인자 조절하는 한약치료의 효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류마제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